으잉 김을잉 뭘 해봐 아이 개새끼야 공사이래 놓고 씨발 뭘 해주던가 꼭 씨발 똥산새끼들을 해보자 이길 수 있어요 이치라 한다니까 이길 수 있게 힘을 주던가 씨발 아.. 겁나 이반데 아 이 속도가 이렇게 안 돼? 지완이 축제 보러 갔다기보단 던공의 왕이여서 위무참서 아 씨발 아 집중이 안되네 아 땄어 헬스 있을까? 안되네 아 이거 창을 맞으면 안되던데 아 아깝다 진짜 아 이 개새끼 왜 저기 가서 잘해 우리팀에서 똥싸고 이 개새끼 점판 니달리잖아 똥싸도 과학이야 진짜 맞다 이거 빠져야돼 같이 빠져줘야돼 네잉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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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삭했어 안돼 어 이거 뭐야 아 미친새끼 언제 왔어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좋은데 에잉스 에잉스 젠저 위험해 위험해 안 믿고 있었다고 좋아요 아 씨발 믿기 오졌다 이거 바로 쥐다쥐져 크크 솔직히 이건 이기면 캐리 말고 버스 외쳐라 지랄하지마 왜 버스야 이게 아어 맛있어 아 씨발 아 나 집중해야겠다 아 지금 언델 10대서는 할말없다 진짜 근데 버스는 아니야 왜냐면 얘네가 봄만 왔거든 그 와중에 성장했지 카야 사고도 성장 안 쏠리죠 미달리 씨바 전구창 딱 내라 넌 2연패다 이새끼야 똥을 싸고 적으로 가서 잘해? 넌 처형이다 이새끼야 아 이 개! 아 왜이렇게 씨발놈들이 많아 진짜 아 빨리 죽이던가 굽뚜들잖아 아 진짜 이거 믹상이지 이렇게? 리익스 겟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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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이 형체 친구가 미용사인데 형코 보니깐 머리 좀만 더 기르고 에즈펌하면 아 나갔네 아 하이터한테라 되겠다 야 지환님 빨리 담배 피러 가시려 아아 도망가 하하 근데 맞잖아 카니사 시스팅 존나 받았잖아 근데 캐리 못했잖아 어 원딜 하지 말아야지 내달리 몇은패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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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못 들을 때 있어 진짜 빡 측정하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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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아씨 미니스 아깝다 야 이거 잡은건데 왜 스턴이 안걸려? 장지환 원딜 채마면 세시한게 마다 콧구멍 꺼지면서 힘들게 먹는데 하이 뭐하니까 손 놓고 먹은데 리우리 아잇 제대로 왔다 못다우르드 비해 아아 아 씨발 아 망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치엔짠 믿고 있었다고 안녕하세요 금아따리에서 원체는 죽는데 이분쩍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애 어 뭐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씨발 이 새끼 암아스라서 붙여놨어 아 개새끼 어 녹차가루라고 포드충천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이스 캐리 오우 쉣 우리 듀오 같은데? 얘네 53승 6패 뭐야? 71승 28패 얘네 미드정 듀오다 어 뭐야 탑은 76승 27패인데? 어우 쉣 그리고 원디는 1270 12020패야 이 새끼 뭐야 야 씨발 버러지라니 말 존나 심하네 쌍숏 엘발 팀은 개조져서 다사에서 클릴로 강등됐는데 다사에서 클릴로 강등됐는데 다사에서 클릴로 강등됐는데 아 저는 고맙습니다 다시 올리세요 얼른 올라갈 수 있어요 장난이 있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멘탈 바잡아 화이팅 올라갈 수 있어 진짜로 멘탈 잡아 저 원래 남이 강등되면 안좋아했거든요 님들이 저 강등될때마다 좋아해서 님들때문에 저 망가졌어요 님들이 저 타락시켰어요 님들때문에 네이스 네이스 뭐야 이게 스턴이 걸려? 아 아깝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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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칠굴 한입만 하고싶은데 지완아 지금도 상체 메타같은데 프리시즌 때 더 경험치 죽인다는거 없게 생각하냐고 어우 쉿 터뜨렸어 에이스 집에 좀 가 집 집에 가 있으라고 집에 내가 붙을테니까 집에 가라고 아 진짜 속이 터져 이걸 알려줘야돼 시발 아니야 라칸 내가 진짜 불안치고 라칸 모스트 없다 전자고부터 갑니다 오 아 모스트이가 라칸이야 시발 아 근데 1위 모스트이가 40팍인데 1위 590팍 했는데 노티러스 말고 못하네 그냥 아 공수 테스트 야 지완이 라인전을 즐기고 있는 장지완씨 아 슬슬 불안해 왔다 아 이거 좀 잘 써 아 이런 씨발 아 궁 아 오 네인스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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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카드였으면 진짜 족될 뻔했다 네인스 젠장 믿고 있었다구 언데드도 대회 나갈 수 있냐 부스 출입 금지 될 거 같은데 시벌 초시계를 왜 써 이 패키아 저녁에 방송키고 늦게까지 하자구 아 이 씨발 아 아 에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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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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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끝나고 하는데 여전히 버스 타고 있네 전혀요 응 금손실 알아 쓰고 버스는 아니지 1인분 했지 버스 같아 볼 수 있어 근데 충분히 난 이해를 해 버스 아니에요 근데 아 아 풀 쓸걸 죽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아쉽다 그렇지 보냈다 아 오이씨 쟤 뭐야 저거 루덴 튀겨서 죽었다 근데 루덴 그 톡 튀긴거 죽었다 에인스 아 이 판 다사만 다 잘해서 너무 좋다 나 이런 판만 계속 이런 판만 하고 싶어 나는 뭐 별로 안 커요 뒤지게 커요 오이씨 너무 달아 오늘 마스터 가자 아씨 이 말 받는다 진짜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서포 잘못인가요 헤 닥쳐 아이씨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왜 초용이야 이거 아 진짜 멘탈 나간다 진짜 멘탈 잡고 마스터 갑시다 화이팅 아야우야야 아 제발 잡아줘 진짜 아 아야야 진짜 폰 너무 온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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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ing 축하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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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지마 그냥 내지 오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존나일깁니다 니 몇살인데 씨발 내가 도색이잖아 죽겠는데 아.. 아니 진짜 저게 안죽어 씨발 아.. 크크 스물일곱살 드립치고 자기도 웃겨서 기분풀렸잖아 크크로 깡깡 아 근데 나 솔직히 염폼 억울해 어쩔수없어 나다 씨발 야 근데 얘네 그래도 이거 던져주는건데 나는 못받아먹는다 너무 170이 하신 장지환님 분도 실력입니다 대니스 대니스 수성도 안되고 한타도 안되고 크크크크 대니스 서포터의 깊은 심정을 아직도 모르고 아 저거 펜타 늦었어 이미 그리고 저거 못잡는거야 내가 마무리 안했으면 아 씨발 아 씨발 오 씨잇 씨잇 다 죽여 다 죽여 아이고 뭐야 아 존나 아깝다 야 이거 이겼다 탑이 존나 잘해 어차피 이 게임 존나 상체 게임이라 나는 상관없어 아 오른 진짜 존나 못해 혜카린 뭐하냐 미니언 쳐먹으러 가고 있네 대상에 아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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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려가지고 씨발 망했다 내 탓 아니다 이거 난 살았어 보고로 아니 이거 왜 올려 내꺼랑 올려주지 케네디나 올려주던가 아니 진짜 시일 할 수가 없네 아니 서포터가 자기팀 쳐 올리고 있어 자동해요 아 야 그렇다고 해줘요 씨발 존나 뻘쭘하네 케넨이나 블라디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답도 징징되면 안된다 혼자서 게임 어플 수 있는 라인이 탓말로 또 있냐 아 아 씨발 아 헬카린 왜 잘려가지고 진짜 아 케넨이 잘못한 점 괴물지 데리고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을 진인체 게임을 시작한 탓지야난죄 오우쉏 아! 이 새끼 뭐야 아 씨발 왜냐면 저 방금 잘했죠 근데 솔직히 이거 정글 서포터 인정해주세요 진짜 인정 안하면 이거 끝나고 캐리 캐리 존나 하기전에 인정하지만 캐리 안할게요 그럼 빨리 합의 봐요 솔직히 나는 정플 서포터 했어 진짜로 정글이 시틀 한 번도 안해주고 쟤네 칼리아 리신 계속 다이브 오고 오르는 그 와중에 이타 못 맞추고 오케이 인정 오케이 아 나 집중도 할게 나 한타 끝나면 끝이거든 헤카린 처리하고 와 에니스 야 이건 캐리 하겠는데 케넨이랑 나랑 등맞대고 영화 찍었다 진짜 중원옥 찍었다 갤르 아니 방어하자 잘했잖아 아니 방어하자 잘했잖아 아니 잘했잖아 나 한타는 잘했잖아 라이저를 못했는데 크크 아 인형도 매우 시골 아아 아아 방가 가이사 저 정도 시팅받고 캐리 못하면 언디를 접어야지 아 힘들었다 진짜 존나 힘들었다 케넨아 고생했다 진짜로 좋았다 야 얘도 좀 내공이 있는 친구네 아아 야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알았다 간절했네 그니까 이렇게 잘하지 간절함이 그를 만들었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완님 저 방금 교교 다 야사 찍었어요 이 판 끝나기 전까지라도 저희 친구 맞죠 맛있지 녹슨건 더 맛있고 그래 버스터서 바스터 가면 와~~ 으악 아아아아 아아 애좀 봐 잘해 이번 마스터 공기는 몇시간 맛보고 오실 것 오늘 마우스타드 30점 가자 오늘 아 앞으로 닦다귀새끼들 순수 금지다 한번 뒤질 줄 알아 알겠냐? 아 방제받아야지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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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